할렐루야, 2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면 모르겠습니다. 서로 격려해주고 존경받는 그런 목사회가 되자 이런 캐스프레이를 걸고 6년 동안 열심히 달려놨는데 어쨌든 성문에 의하면 잘했다 그러거든요. 그래서 감사드리고 먼저 46년 동안 목사회 그동안에 일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 주셨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. 그리고 참 어려운 중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협력해주시고 또 기도해주시고 그래서 가스프레이를 잘 이끌어봤다고 하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. 그리고 또 우리 마지막으로 임원들 구조관 중에 회장을 도와서 정말 빈틈없이 정말 잘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신나게 47회기가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겨주셨던 임원들 그리고 목사님들 모든 분들의 은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렇죠. 48회기가 새로 시작됐습니다. 이준성 목사님의 회기를 또 잘 도우시고 또 기도해주셔서 더 아름다운 그런 목사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임사를 대신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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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